안녕하세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부이신 맨키란자연님 기억되십니다. 김상혁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영길 위원님 합격으십니다. 박경기 위원님 합격으십니다. 재용경 위원님 계십니다. 저희는 여성모독발언으로 여성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모욕감을 주셔서 남겸원 원내대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옮담으시고 국회에서도 여성의 권익상상 그리고 또 양성평등을 위한 가열찬 활동을 이어 오셨던 김상희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보시고 백현현 여성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마련한 운동폭명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의 그 연설에서 나온 달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사실 또 모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국민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또 여성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여성의원이 여성의 대표성으로 또 국회에 진출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대에 국회의 비례대표로 진출했습니다. 17대는 비례대표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인들이 처음으로 50% 할당을 받아서 17대에 많은 여성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진출했습니다.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여성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행사해 줄 것을 바라면서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고 그 힘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여성들 정치권이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좀 더 품격이 써지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정치 문화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배반하는 그런 의정활동 원내대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그 누구도 국회 선진학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국회의 폭력사태를 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장애투쟁을 하면서 국회에 지금 산적한 민생, 편안들, 입법들 그리고 추경 모든 것을 지금 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아스팅트 위에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을 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정말 참당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지난 국회의 폭력사태를 진두지휘하고 기획한 승모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여성 모독 그리고 국민 모독의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도대체 이 정치를 어디까지 막장정치로 막말정치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경원 대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폭력국회 그리고 최근에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된 이 막말정치 그리고 본인의 막말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원내대표를 사퇴함으로써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여성들이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원, 여성 의원들에게 빅대를 걸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그래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서 그리고 여성의 분노를 담아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심각한 여성 모독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에서 개최된 장애 집회 연설 중에 최악의 여성 혐오, 비하 표연을 사용했다.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정한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여성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또한 나경원 대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역대급 막말을 하고서도 논란이이자 용어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무심코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국민과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무례한 태도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홍준표 전 대표에게 홍 전 대표의 막말이 강혁신의 걸림돌이자 보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등 돌리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나경원 대표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소한 여성을 모욕하는 표현을 모르고 사용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여성형보적 발언으로 여성과 국민을 모욕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언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호원 1동 여성호원 1동